오픈한 일주일에 제작진 제작진 종가 마당에 있는 거라다 보니까 이게 그냥 가만히 지키라든가 무슨 무늬가 있었는데 세월에 한 줄 모르겠어 문화가 있는 거 있다 이러면서 여기에 경제 관계가 안 간 모양 그러고 나는 이제 지식 올 때 얘가 온다고 하고 말하니까 우리 지어머니가 아니야 이런 거 써있어 겨울, 여런데도 약간 더 에약품을 가면 혀가 San Jos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